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태 이후 비대위 체제였던 정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. 당대표에 여영국 전 창원성산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당대표가 되려는 이유,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죠. 우선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. 이유는 다 잘 아실 테고. 정치를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제 살길만 참는다는 것은 제가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. 또 정의당을 통해서 진보적 가치를 정치를 통해 실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의당이 정상화되고 힘을 가져야 그분들의 꿈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저는 또 도의원도 두 번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한 번 선출되면서 우리 당원들과 또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성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. 이제는 제가 그 성원을 힘든 정의당에 헌신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좀 상황이 급변했어요.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2파전이 예상된다.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박원석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로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영국 전 의원이 정의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박 전 의원의 불출마 배경은 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까? 우선 박원석 전 의원뿐만 아니고 이정미 전 대표 또 윤소아 전 원내대표 저 포함해서 네 분이 이제 유력하게 출마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. 언론에서 보도되자마자 이제 저는 그 네 분을 빨리 만나서 이 당 어려운 당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건지 함께 의견을 좀 모으자. 어떻게 우리 당을 진단하고 있고 해법은 뭔지를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정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자리는 사실 잘 없는데 두 차례 밤샘을 같이 했습니다. 길게 토론을 하고 그래서 누가 되든 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일단 합의는 하고 다만 이제 한 명으로 추대할 거냐 아니면 비정경쟁을 통해서 할 거냐는 그 약간의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두 분이 또 마음을 내려놓으셨고 또 당원들도 힘든 시기에 갱선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 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전격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이정미, 윤소아, 박원석 전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게 원래 예정대로 만약에 투표를 하고 선거를 치렀다면 한 3월 20일? 뭐 26일인가요? 23일 날 최종 발표되고 그 때 이제 가만수 득표자가 없으면 3월 28일 날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추대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되었다라는 공식 발표는 언제쯤? 3월 23일 그때도 3월 23일입니까? 저녁 6시에 됩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앞서 잠깐 이제 정의당 현재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짚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당도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요. 류호정 의원의 비서 면직 관련한 좀 잡음이 있었고요. 경남에서는 지금 같은 동료 여성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시 부의장 정의당 소속인데 지금 벌금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. 지금 정의당이 맡고 있는 위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. 국민들은 우리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대해서 일반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양정당과는 좀 다른 눈높이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이런 기준으로 정의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못 미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. 또 국민들이 참 답답해할 때 정말 정의당이나 정의당 의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줄 때 좀 대리만족을 하면서 정의당을 응원을 좀 해줬고 또 정의당이 힘들지만 그래도 정도를 지키면서 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응원도 많이 주셨습니다. 저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많은 당원, 국민들이 기지를 보내주고 또 정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크게 갖고 좀 살아왔습니다. 저기 이제 그게 정체성이었죠. 이것이 한순간에 좀 무너진 겁니다. 뭐 이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는데 결국은 이 어려움은 우리 정의당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 정체성의 위기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원인을 그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당 쇄신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어떤 방향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? 우선 최근에 이제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 내에 또 당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좀 성평등 좀 감수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8일 날 그 대책을 3월 8일 여성의 날 발표할 계획이고요. 제가 이제 당대표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쇄신 방안을 좀 만들어낼 그런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당 내부 분위기도 이제 수습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세요? 아까 이제 제가 위기의 원인이 이제 정체성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.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할 때 그것을 가장 앞서서 옹호하는 그분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으로 되어 있고 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또 대변하는 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. 노예찬 의원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정의당을 바로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손 내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유유한데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.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들 곁으로 정의당을 다가서서 그분들의 삶을 삶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현재 당의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. 즉 이제 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유일한 길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본으로 돌아가겠다.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번에 대표로 대표가 되신다면 확정이 된다면 창원에서 전 권영길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보정당 당대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창원을 중심으로 한 당 정책이라든가 혹시 구상한 게 있으실까요? 특별히 당 대표로서 구상보다도 제가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왜 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겠습니까? 창원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기계산업 공단입니다. 산업과 노동은 떨어질 수 없고 늘 함께 가거든요. 그런데 산업이 침체되면서 노동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. 기업도 힘들고 여기다가 코로나도 와있죠. 그다음에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기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탄소산업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또 이런 산업을 이제는 개편하기 위한 게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. 이것을 한쪽만 보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. 양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즉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또 삶의 문제를 지키는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결국은 정의당이 그동안 사실 노동 쪽에 좀 취급적 있었고 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. 이제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만이 이런 우리 창원공단의 다수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또 실현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